1탄 성경의 넌센스 퀴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의 양식 사무에라 22장 29절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성경의 넌센스 퀴즈는 재미로 풀어보는 퀴즈입니다 교회나 크리스천 모임에서 사용하시면 유용할 것입니다 1. 인류 최초로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아담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다 2. 여자 조폭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고 한다 3.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2장 21절에서 22절 4. 세계 최초로 가죽옷을 입은 사람은 아담과 하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5. 성경 인물 중 산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샘 샘을 잘해서 노아의 장남의 이름 6. 크리천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길은 천국 가는 길 7. 세상에서 가장 긴 사다리는 야곱의 사다리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창세기 28장 12절 8. 천사를 숫자로 표현하면 천사 사람을 숫자로 표현하면 천삼 천사보다 조금 못해서 9. 교회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 첨탑 위에 피리침 10. 성경 인물 중 새 두 마리의 뜻을 가진 사람은 2. 새 다윗의 아버지 11. 성경의 불 중 뜨겁지 않은 불은 가시덤불 12.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에서 8장 13. 성경의 인물 중 귀가 가장 밝은 사람은 들릴라 삼선의 기생 히브리식 이름 14.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노아에게 주신 개이름은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에서 16절 15. 인류 최초로 하늘을 날은 사람은 라이트 형제가 아닌 에녹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16. 인류 최초의 소방관은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다니엘 3장 17. 천사의 반대말은 마귀가 아니라 사천일 4001 천사의 반대 18. 성경 인물 중 시험만 치면 모두 백점을 받는 사람은 미리암 미리 모든 것을 안다 모세의 누이 19. 아기나 키를 원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성경은 19. 구약성경 에스라 에가스라 19. 신학성경 에베소소 20. 성경 인물 중 연예인병에 걸린 사람은 20. 바라바 20. 인류 최초로 기구를 통해 하늘을 날은 사람은 20. 라이트 형제가 아니라 엘리야 21. 여론기하 2장 1절에서 11절 22. 신구약은 모두 66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두 몇 글자일까요? 23. 성경 23. 돌아온 탕자를 제일 싫어하는 것은 누구? 25. 살찐 송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 만찬을 베풀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24. 성경 중 제일 짧은 성경은 시편 117편 그렇다면 제일 두꺼운 장은 성경의 겉장 25. 보통 사람보다 손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은 25. 삼손 26. 엄마와 가장 친한 성경의 인물은? 26. 예수님의 제자 도마 27.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읽어야 하는 성경은? 27. 신학성경 빌리뽀서 28.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28. 사라 29. 아브라함의 부인 29. 성경 인물 중 장사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29. 사가리아 30. 사람들이 저걸 사가리아 30. 세례 요한의 아버지 30. 성경 인물 중 거지 근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30. 막 달라마리아 31. 성경 인물 중 미루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30. 요담 요담 요담의 하지요 기도원의 막내 아들 사사기 9장 5절에서 57절 32. 성경 중 읽기가 제일 힘든 성경은? 30. 애쓰라 애쓰라 L을 써야 하기 때문에 33. 성경 인물 중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은? 30. 입다 사사 사사기 11장 1절 34. 에스라보다 더 읽기가 힘든 성경은? 에스더 L을 더 써야 하기 때문에 35. 뼈를 깎는 고통을 최초로 느낀 사람은? 아담 아담 갈비뼈로 하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36. 인류 최초의 옷감은? 무화과 나무입 창세기 3장 7절 37.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과 아담과의 차이는? 100곳 38. 세계 최초의 패션 디자이너는? 하나님 창세기 3장 21절 여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39. 인류 최초의 재단 재봉사는? 무화과 나무입으로 옷을 만든 아담과 하화 창세기 3장 7절 40. 옷장사를 하면 쫄딱 많은 유원지는? 아름다운 에덴동산 41. 성경에서 딸을 가장 많이 낳은 여인은? 막 딸나 마리아 막 딸을 낳은 마리아 42. 성경에 나오는 도시 중 가장 작은 도시는? 아이성 여호수와 8장 1절 43.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상 최대의 살인자는? 가인 창세기 4장 8절 동생 아베를 죽임 전 인류 4명 중 1명을 살인한 최고의 살인마 44. 세계 최장기 잠수 기록을 세운 사람은? 요나 요나서 1장 17절 큰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있음 45. 세계 최초의 장발족은? 나시린 민숙이 6장 1절에서 21절 소원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함 46.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제일 염려하는 일은? 등잔에 치울 기림이 떨어지는 석유파동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47. 병든 자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분은? 추억의 엿장수 48. 선수 모두가 기도를 드리고 시작하는 운동경기는? 합 기도 49. 가짜로 내리는 비는? 사이비 50. 뜨겁지는 않지만 따가운 불은? 가시덤불 51. 등산가들의 주제곡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가 491장 52. 살아서는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강의 이름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에 요단강 53. 천국과 지옥을 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 54. 더하나 곱하나 같은 수는? 2. 2 플러스 2는 4 2 곱하기 2는 4 55. 사람이 옷을 벗으면 알몸 호수아비가 옷을 벗으면 무엇이 될까? 호수아비가 옷을 벗으면 십자가 56. 만병통치약은? 성경의 신약과 구약 57. 성경인물 중 수학공부를 제일 못하는 사람은?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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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천국에 가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안타깝지만 죽어야 한다 59. 수영을 했는데도 머리카락 하늘도 젖지 않은 사람은? 대머리 엘리사 11기야 2장 23절 60. 언제나 땅땅거리며 사는 사람은? 온유환자 온유환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5절 감사합니다. 성경 넌센스 퀴즈는 2탄에 계속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도착어요. 소로 온유환자 강화내면 소로 지앰